8번에서 10번 문제인데 이건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9번에 1번 선지가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인지 선생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3점짜리인데 답은 뭐 3번이 확실하죠. 근데 나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 찾은 자료야. 그러니까 나를 수정하고 보완해야 돼. 나를 수정 보완하기 위한 자료인데 말이야. 이 자료에서 1번 선지 봐. 기업 다시 2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이 기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에서 기부에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수정해야겠어. 그랬는데 맞죠. 기업을 보면 경제적 여유가 없다가 제 1번이 아니야. 그래서 1번이 뭐냐면 관심이 없어서야 관심이 없어서. 근데 선생님 얘기 좀 들어봐. 이걸 이렇게 바꿔버리면 나 글이 완전히 흐트러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3번째 문단 보세요. 이 부분 얘기인데. 그런데 학생들은 대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기부를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기부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를 가장 큰 이유가 관심이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이 문장 자체가 밑에 이제 문장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기부에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수정해야겠어가 아니라 그 지문에 나 지문에 가장 큰 이유도를 차라리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라고 고치는 게 나 글의 흐름을 크게 흔들지 않는 것이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를 아예 뭐니 관심이 없어서로 바꿔버리면 실제로 나 작품, 나 글 자체의 흐름이 크게 어긋나버리거든. 그래서 쌩님은 개인적으로 9번의 1번 선지가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꿨을 때 나가 수정 부환되지 않고 더 엉망이 돼. 그래서 답이 3번이라서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1번 선지는 썩 그렇게 예쁘지는 않다라는 얘기는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인데 그때도 한 번 어디에서도 아까 총평할 때도 라이브 특강에서도 얘기했는데 관형사. 관형어. 이거는 성분이야, 성분. 이건 품사고. 성분은 말이야 그 문장에서 얘가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기능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해요.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관형어야. 그런데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관형어가 품사로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관형사는 다 관형어가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체언에다가 관형격 조사 관형격 조사 의가부터도 관형어가 돼요. 그렇죠? 의가부터도. 그 다음 세 번째는 용언의 관형격. 이게 다 관형어가 된다고. 예컨대 봐. 우유기차? 기차라는 체언을 꾸며봅시다. 그러면 관형사면 새기차 이러면 되고요. 그의 기차. 그 부자인가 보다. 그 다음에 또 뭐니? 달리는 기차. 이 다음은 기차를 수식하니까 이 세 가지는 다 뭐니? 관형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놈은 품사가 품사는 말이야. 이거 동사라고 동사. 그렇죠? 그런데 미음을 보세요. 즐거운은 미음에 해당하고 관형사이다. 미음을 봅시다. 미음이 활용하지 않으며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한 말은 관형사거든. 관형사. 미음에 해당하고 관형사이다 그랬는데 즐거운은 관형사가 아니라 뭐예요? 형용사의 형용사. 즐겁다. 즐겁다. 형용사의 관형격이지. 이걸 관형사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관형사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관형어 중에 이놈과의 차이점을 보여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관형사의 특징은 일단 뭐예요? 체언을 꾸며요. 체언을 꾸미면 이놈들도 체언을 꾸미니까 얘들과의 차이점을 얘기해주면 관형사만의 특징이 나오겠지. 그래서 뒤에 뭐가 붙지 않는다고? 조사가 붙지 않아요. 새의 기차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뒤에 조사 붙지 않아요. 그다음에 용원의 관형격이 아니라는 건 돌려 말하면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형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새의 기본형이 새롭다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형태 변화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따지면 관형사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찾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은 즐겁다라는 기본형이 있으니까 이건 형용사지 관형사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정답률이 지금 시간이 좀 흘러서 지금 8시쯤 됐는데 11번 문제 오답률이 말이에요. 정확하진 않겠지만 65%가 정답률이에요. 그렇죠? 문법치고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머지 문제들보다 오답률이 좀 높은 편이라서 이런 것들 확실히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품사와 성분 중에서 관형사와 관형의 굽을 타겟으로 하고 딱 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좀 알아주면 좋겠고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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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